커스턴 캔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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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잇섭입니다. 오늘은 사심 영상! 최근 애플의 신제품이 발표되었을 때 아이폰 12의 새로운 색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폰 12가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 11에서 있었던 그 인기 색상 퍼플 색상이 사라진 게 굉장히 아쉬웠죠. 그 대신에 용달 블루 같은 이상한 이제 블루 색상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것도 은근히 꽤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랫동안 아이폰에서 인기를 얻었던 색상이 퍼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야... 그게 이제 출시했습니다. 음... 아이폰 12 퍼플입니다. 빠른 영상을 위해 애플 코리아로부터 대여를 받았고 음... 아이폰 12 퍼플 기다리신 분들이 많고 제 주위에서도 엄청 퍼플을 기다리고 왜 이제서야 퍼플이 출시했냐 이제 기존에 아이폰 12를 구입하신 분들이 엄청 후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하죠. 아... 장갑도 요즘 오랜만에 좀 끼는 것 같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니까 손에 땀이 나서 장갑을 끼기도 팬티에 땀 찼을 때 그 느낌 아이폰 12 퍼플 그리고 언박싱 칼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얇습니다. 퍼플 색으로 아이폰 로고가 있고 애플 로고와 아이폰 모두 다 퍼플 색상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기존에 아이폰 12도 뜯어봤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지만 이 퍼플 색상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조금... 어...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원래 새로운 컬러! 이거는 삼성 갤럭시에서 좀 많이 썼던 방식이거든요. 삼성은 보통 제품 출시 후 조금 판매량이 시들시들해졌을 때 새로운 컬러를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다시 리프레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탭 S7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네이비 컬러가 출시하면서 판매량을 다시 올리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 의외로 애플은 이렇게 출시하고 나서 새로운 컬러를 따로 발매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아이폰 8땐가 그때 레드가 한 번 이제 중간에 출시하긴 했었고 아무튼 애플이 매번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에서 새로운 컬러를 출시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애플 냄새가 별로 나진 않는데 초심을 잃었습니다. 어? 아이폰 11때랑 또 다른데요? 우와... 아니 그냥 단순히 색상만 바뀌었는데 우와... 애플이 퍼플 색을 굉장히 잘 뽑네? 스티브 잡스가 엄청 좋아했던 색상인 퍼플이라고 들었는데 와... 예쁘다. 아이 참 예뻐. 오히려 퍼플의 무광 색상이 훨씬 더 좋은데요? 제가 이전에 구입했던 화이트 아이폰 12의 무광보다 퍼플 무광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솔직히 저는 화이트는 뒷판이 예쁘다고 생각했고 이제 옆은 화이트가 그렇게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퍼플의 옆면이 훨씬 더 예쁘네. 빛에 따라 은은하게 색이 변하는... 레드랑 또 비교를 하면... 근데 레드도 생각보다는 괜찮긴 하다. 제 원픽이라면 퍼플, 레드, 화이트 이순으로 예쁜 것 같습니다. 뒷면을 비교했을 때도... 오... 괜찮네. 그리고 내부 구성품은... 여기 스티커, 유심핀 이런 게 들어있고 C2 라이트닝 케이블 어댑터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잘 지곤... 아... 색 자체가... 라벤더 향이 날 것 같이 생겼어요. 아이폰 11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값진 디자인 때문에 12 같으면서도 퍼플... 아 이게... 퍼플이 예쁘긴 한데 되게 예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아이폰 11 퍼플과 12 퍼플과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 제가 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폰 11 퍼플. 그리고 아이폰 12 퍼플입니다. 두 가지의 색상을 봤을 때 확실히 똑같은 퍼플이라고 하더라도 색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연한 듯한 퍼플 색상이라면 12는 좀 진득한 퍼플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옆을 비교했을 때도 12 쪽에 색상이 훨씬 더 진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손으로 잡았을 때의 느낌도 12의 사이즈가 더 작기 때문에 오... 와... 이게 12 퍼플이 거의 완전체인데? 이렇게 비교를 하면... 12가 살짝 더 작고 각진 디자인 때문에 살짝 더 얇아 보이는 느낌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나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거는 막눈이라도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날 만큼 색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1 퍼플은 연보라 느낌 12 퍼플은 파란색을 살짝 그러니까 한 방울 정도 더 떨어뜨린 좀 진득한 색상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뒷면을 비교했을 때 아! 퍼플하면 또 유명한 거 있지. 갤럭시 S21 바이올렛 색상과의 비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얘 두 개는 유광이고 얘는 무광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갤럭시도... 계속 꽤 예쁜데? 약간 제 취향은 무광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S21의 바이올렛은 이제 골드와 투톤 조합을 주면서 약간 더 플래그십 같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다? 기존 스마트폰들의 비슷한 디자인에서 조금 탈피한 느낌을 주는데 전체적으로 예쁘긴 하지만 12 퍼플을 봤을 때 저는 유일하게 아쉬운 점이라면 12 프로 시리즈들은 모두 무광으로 갔지만 12 시리즈는 모두 유광이잖아요. 그래서 뒷면이 무광에다가 퍼플이었으면 아이폰 12의 퍼플이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2 옆면은 무광이기 때문에 이 무광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예뻐요. 또 12 프로 시리즈는 뒷면이 무광이지만 사이즈는 유광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퍼플이 절대 이제 밀리지 않을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프로는 고급스럽다 12는 좀 캐주얼한 느낌이 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게 무광이었으면 더 멋졌지 않을까요? 11의 퍼플도 예쁘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11 퍼플은 조금 약간 너무 연보라기 때문에 조금 그렇고 이 두 가지의 색상이 가장 저는 마음에 들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아이폰 시리즈들과 비교하자면 이게 11 퍼플 12 퍼플 12 레드 12 화이트 12 미니 싸무 그린 프로 시리즈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퍼시픽 블루 이렇게 색상을 비교 해보자면 사실 여기서 이제 프로랑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고 여기서 비교를 하자면 제 원픽은 12 퍼플 그 다음에 레드가 저는 좀 예쁜 것 같고 화이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무난 무난하면서 예쁜 그러한 느낌 들고 싸무 그린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얘가 가장 좋습니다. 다른 퍼플 펀도 좀 가져왔는데 최근에 A32 이거랑 비교를 하자면 얘는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색과 좀 비슷하게 생겼네. 오.. 아 삼성도 요즘에 컬러를 좀 잘 뽑기는 하구나. 여기서 이렇게 순서대로 갈수록 좀 진하게 되어 있고 또 약간은 보랏빛이 나는 윙 얘도 보랏빛이 나지만 얘는 약간 좀 은갈치의 느낌이 좀 더 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명이 있어서 좀 보랏빛이 예쁘게 돌기는 한데 좀 어두운 곳에 간다면 약간은 조금 탁한 보라색의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 저는 이 유광보다는 이 무광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체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 얘는 이 무광에 이 옆에 이런 무광 무광을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이뻐. 잘 팔리겠다. 퍼플이 요즘은 확실히 대세 색상인가봐요. 갤럭시도 퍼플이 엄청 많고 이거 약간 블라인드감 재밌겠다. 여기 다 가린 다음에 어디가 제일 긴지 유광도 너무 예쁜데. 진짜 확실히 11보다는 12가 더 낫고 여기서 무광이었으면 더 진짜 끝났을 것 같은데 찢었지 않을까요? 여기서 유일한 유광파. 유광이 너무 좋아요. 진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연한 것보다는 진한 게 더 예쁜 것 같아. 이 미묘한 청색의 느낌이 너무 예쁘다. 이번에 이 색깔로 아이맥도 나오지 않아요? 아마 그럴걸요? 아마 그럴걸요? 맞죠. 그래서 저는 아이맥은 퍼플로 구입할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이거는 다 가리고 이 색깔만 봐도 이게 제일 예쁘다. 너무 예뻐. 심심하다. 이제 다시 보니까. 나는 화이트가 원래 심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의 내비가 더 좋았거든요. 화이트 파였는데 이걸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아이폰 12의 새로운 컬러 퍼플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내부적인 기능이야 기존에 있었던 12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색상만 비교해보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아이폰 모델들과 함께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언박싱 해본 소감! 11 퍼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진득한 색감. 그렇기 때문에 좀 진득한? 라벤더 향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좀 빛이 있으면 굉장히 예쁘다. 하지만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가면 약간 탁한 퍼플의 느낌이 나기도 한다. 특히 여기서 무광 퍼플이 된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색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아서 프로보다는 그냥 일반 버전을 쓰고 싶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애플이 갑자기 색을 이렇게 뽑았지? 아이폰 12가 많이 안 팔렸나? 꽤 팔린 걸로 아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이번에 퍼플을 출시했으니까 이제 퍼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아이유... 또 퍼플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아이폰 12 퍼플로 바꿀 것인지 요것도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라색이 새로 나왔다 해서 요걸로 갈아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기존에 이제 아이폰 12을 쓰고 있다면 케이스 쓰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구입은 하지 마세요. 이걸 이제 예쁜 걸 보려면 이제 저처럼 생폰으로 써야 되지 케이스 쓰면 뭐 사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선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